은퇴자금으로 얼마 있으면 돼요? 만약에 금융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요 X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0년 동안 사용하시면 다 쓰고 가실 수 있어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실패하지 않는 노후 준비가 되려면 이 네 가지 파트가 다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은퇴를 앞둔 50, 60대 뿐만 아니라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의 생활비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한 얼마 정도의 은퇴자금이 필요할까요? 경제적 자유 분야에서 유명한 이론이 4% 룰이라는 게 유명해요 밀리언 벵겐이라는 재무설계사가 만든 그런 이론인데 논문으로 쓰고도 했었거든요 2000년도에 썼었는데 이게 연소비의 25배 금융자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쓰는 사람이라면 한 5억 정도 갖고 S&P500하고 채권의 5대5를 분배하면 그렇게 해서 투자 수익을 얻으면 첫 해에 4%를 인출할 수 있고 5억의 4%면 2천만 원이잖아요 인출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인출 금액을 계속 높여도 여기에서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게 2%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2%거든요 그러니까 2%씩 올라가면서 계속 뽑아도 30년간 포트폴리오가 건재하다 이러한 걸 백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테스트한 기간이 1938년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경제대공황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괜찮다, 건재하다 이러한 이론이니까 저도 여기에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소비금액, 연소비금액이 25배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은퇴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물론 투자를 하는 사람의, 투동자인 사람의 경우고요 만약에 금융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1년에 2천만 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50년 동안 한 22억 5,6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 있으면 그냥 투자 안 하고 계속 지금 2천만 원 쓰고 내년에 2천만 원 플러스 3% 올라간 돈 쓰고 그렇게 50년 동안 사용하시면 다 쓰고 가실 수 있어요, 50년 동안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이유가 생활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사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좋아 라는 상태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지금 나는 좋아 했는데 오늘 먹던 짜장면이 내년에는 3%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짜장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 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은퇴자금으로 얼마 있으면 돼요? 되게 단순한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계산을 하려면 이 정도의 요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월 지출액이 얼마인지, 현재 금융자산 얼마인지, 내가 투자 수익률 몇인지, 인플레이션 몇인지 퇴직 언제 할 건지, 기대적으로 남은 여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해서 그런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한 5억 정도 있으면 2천만 원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예금, 적금 해가지고 8%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예금 8%라는 말은 예금 8%인 상품은 없으니까 저희가 투자를 해야겠죠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남기고 그렇게 자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투자 수익률을 엄청 많을 필요 없다 그거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8% 밖에 안 된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장 수익률 정도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5억이 그렇게 엄청 멀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사실 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직장인이 5년이면 모을 수 있는데 50% 적금하면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요 그런 배우자를 그러면 2년이면 되잖아요 2년 반 이게 산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저희 가정이 거의 2년에 1억 넘게 모으거든요 그렇게 계속 모아왔어요 모아와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수준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 분 다 엄청 대기업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방사선사에요 작은 병원 배우자는 지금 행정직 그냥 그런 학교 행정직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2년 동안 저도 육아휴직 중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쌓으면 거기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keep going 할 거야 계속 벌 거야 아니면 너 은퇴할 거야 너 먼저 은퇴 너 먼저 쉬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팀끼리 상의를 해가면서 그러면 내가 난 이번 연도에 그냥 반 정도로 줄일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자금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멀리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실패하지 않는 노후 준비가 되려면은 소득과 소비와 투자와 경영 이 네 가지 파트가 다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업체를 굴리듯이 사업체를 안 굴려 보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알잖아요 이 기업이 굴러가려면은 일단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겠죠 저희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충분한 금융자산을 쌓아야 된다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한 5억까지는 쌓아야 되네 뭐 이렇게 알았으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을 일단 확보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겠죠 여기서 이제 확보를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죠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내가 불행하지 않는 그 정도의 소비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나 그거를 낮추고 이제 통제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걸 낮추면은 은퇴자금이 많이 내려가니까요 전 2천만 원으로 해서 5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천만 원 되면 2억 5천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은 인여 현금이 있을 거예요 매달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면서 금융소득을 확보하는 거죠 저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 나가서 일을 할 테니 돈 너는 돈을 네가 벌어와라 돈을 이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을 확보하고 이 전체적인 걸 총괄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경영을 해야겠죠 가계부도 써서 소비지출도 해야 되고 또 재무제표 같은 것도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득을 더 올릴 것인가 소비를 더 줄일 것인가 투자를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면은 이런 확실하게 노후 준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듣기에 엄청 복잡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 분야분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라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이 되고 나서 책임감이 좀 무거워져서 와 나 월급이 너무 적은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동자 연구소의 전신이 되는 그러한 전략이 뭘까 굉장히 책을 많이 탐록하면서 그렇게 쌓아왔는데 또 2년 전에 또 아이를 얻으면서 또 그 무게감이 더 이제 더 무거워졌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좀 늦게 결혼했거든요 제가 35살이 결혼했었는데 지금에는 좀 늦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재테크 분야를 좀 공부해가지고 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다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제가 가진 능력이나 저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된 거하고 제가 시간을 쏟은 노력이 좀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아까 보셨듯이 뭐 그러한 시트를 작성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성장해온 거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채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던 간에 또 능력이 어떻게 됐던 간에 좀 그 재테크의 본질을 좀 파악을 하고 하나씩 배워나가고 또 천천히 배워나가 보면은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가 남일만은 아니다 남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채널에 나와서 이런 정보를 좀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제 채널인 투성자 연구소 돌아가서 저는 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달릴 테니까 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평범한 직장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이 정말 선수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깨닫고 성공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셔가지고 크게 와닿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라든지 좋은 투자법 좋은 돈 모으기 방법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특히나 이 자료가 너무 상세해서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꼭 한번 방문해 보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